가치 투자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성공적인 투자 전략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 전략에는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으며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을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한 가치 투자는 성공적인 투자 전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시장은 스스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가치 투자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치 투자는 일종의 역발상 투자로 볼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전체 시장보다 수익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치 투자는 투자 기간이 짧거나 빠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강황국 님이 지은 주식투자 강황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 입니다. 강황국 님은 사회생활 13년 만에 주식투자로 60억 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급격히 떠오르는 주제가 챗GPT인 것 같은데요.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단어 기반이 아니라 문장 기반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챗GPT를 모르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저도 써보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치 투자가 투자해서 돈 버는데 중요하다는 주제로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한 명언을 인용해서 5분 정도 유튜브 인트로 영상 대본 써줘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쓴 것보다 더 잘 썼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만든 영상 중에 인트로 대본을 GPT가 쓴 것을 참고해서 쓰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인트로에 나온 글도 챗GPT가 이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정말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챗GPT와 가치 투자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가치 투자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철학 그리고 가치 투자하는 방법, 가치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식 투자 초보자나 중급자가 가치 투자의 정수를 알기에는 모자람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말 단순 암기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챗GPT라는 비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하든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든 효율적이고 빠르게 성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책에서 어떻게 챗GPT에게 질문을 던지고 과연 챗GPT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인간과 AI가 쓴 최초의 투자서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된 챗GPT를 나는 12월 말에 알게 되었다. 장난삼아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답변의 수준이 높아서 내 최고 관심사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나도 나름대로 전업투자자, 작가, 유튜버 아닌가 내 첫 질문은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였다. 챗GPT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다. 1. 싸게 사고 비싸게 파십시오. 주식을 싸게 사서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파십시오. 이익을 보고 파십시오. 2. 배당소득. 일부 주식은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3. 성장주 투자. 성장 잠재력이 강한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을 장기 보유하십시오. 4. 트레이딩. 시장 동향 및 뉴스 이벤트를 기반으로 주식을 빠르게 사고 팔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5. 포트폴리오 분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나도 늘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다. 이 답변을 보고 다음 질문이 떠올랐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기술을 알려줘. 1분 만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1. 가치투자. 재무가 튼튼하고 수익이 안정적인 저평가 기업을 찾습니다. 2. 기술적 분석. 차트와 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세를 포착하고 시장 패턴을 기반으로 거래합니다. 3. 시장주기. 강세장과 약세장 등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조정합니다. 4. 손절 활용. 잠재적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주식을 손절할 가격을 미리 설정합니다. 5. 분산 투자.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주식 및 산업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분산합니다. 6. 뉴스와 이벤트 분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이벤트뿐 아니라 기업 및 산업 뉴스를 지속적으로 참고합니다. 7. 인내심. 단기적인 시장 변동을 근거로 충동적인 거래를 하지 말고 투자한 자산의 장기적 잠재력을 고려하고 투자하십시오. 이게 채집비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놀랍죠? 채집비트가 가장 처음 제시한 방법은 가치투자였다. 말이 된다. 가치투자라는 것이 원래 가치보다 가격이 싼 저평가 기업은 사고 가치보다 가격이 비싼 고평가 기업은 파는 투자 방법이 아닌가. 처음에는 내가 가치투자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채집비트의 박학다식간 지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로 나를 그냥 콘투투자만 하는 사람으로 알면 오사이다. 콘투투자자가 투자 지표를 어디서 구하겠는가? 결국에는 위대한 가치투자자와 기술적 투자자가 쓴 책에서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고 이를 지표화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나도 오렌 버핏의 주주 소환을 포함해 벤저민 그레이엄과 피터 린치의 명절을 여러 번 읽었고 그 외에 유명한 가치투자 책도 거의 모두 찾아 읽었다. 위대한 가치투자자들이 주장한 내용 중 일부는 내 퀀트 전략에도 녹아 있으니 나도 가치투자에 대해 상당한 조회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챗GPT와 함께 책을 쓰면서 나는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었다. 1. 인터넷에서 챗GPT의 답변 수준이 낮다고 비웃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반박하고 싶다. 당신의 질문 수준이 낮아서 답변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야. 두루뭉실하고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수준 낮은 대답이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수준 높은 대답이 나온다는 것을 이 책을 쓰면서 여러 번 느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펫의 인생에 대해 질문하면 투자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여기서 버핏이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알려줘 라고 질문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질레트, 무디스, 애플 등의 답변이 미국 기업을 제외한 성공 사례를 알려줘 라고 질문하면 포스코, 테스코 등의 답변이 나온다. 그리고 코카콜라에 어떻게 투자했는지 알려줘 라는 질문을 던지면 버핏이 1980년 말에 어떤 배경에서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왜 그 투자가 버핏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인지 알려준다. 이렇게 질문한 내용을 깊게 파고들면 챗GPT는 내가 직접 찾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정보를 매우 빠르고 상세하게 처리해낸다.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을 던지려면 질문자가 그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냥 챗GPT를 활용해 책을 쓴 저자와 그 주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저자가 쓴 책은 그 내용과 깊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요컨대 챗GPT만 가지고 쉽게 책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2.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틀린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동의한다. 이 책을 쓰면서 챗GPT가 간혹 틀린 답변을 하는 것을 봤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세돌과 붙은 알파고는 알파고 리구요. 이 이전 버전은 알파고 판이고 세계 최고 프로기사인 커제 구단을 이긴 알파고는 알파고 마스터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 2023년 3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의 수준은 알파고 판 또는 알파고 리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아직 챗GPT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2021년까지 수집한 데이터 안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다. 인간이 둔 기보를 토대로 바둑을 둔 알파고 리와 비슷한 것이다. 나는 챗GPT의 신규 버전은 이런 결함을 극복하고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끌어와 팩트의 지니어부 검증 능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최신의 데이터까지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지니어부까지 검증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3. 챗GPT와 유사 AI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 답을 찾는 사람은 점점 쓸모가 없어지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세상을 얻을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답변은 이제 AI가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창의적인 질문 즉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어떻게 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시대가 돌아온 것이다. 저도 여기에 너무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챗GPT를 정말 비서처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우위를 가질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3장 가치투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치투자는 시장이 저평가된 주식이나 자산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투자법입니다. 가치투자자는 시장이 언젠가는 저평가된 자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하고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으며 소외되거나 저평가된 주식들 사이에 수익을 낼 기회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부가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다 가치투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치투자는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언젠가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가치투자의 핵심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인내심과 절제력,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시장 지위와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장기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가치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연구하여 기업이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기업의 현재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시장이 언젠가는 그 가치를 인정해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가치투자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은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익, 매출, 부채수준, 배당금 지급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실적이 일관된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가치투자자의 목표입니다. 동시에 가치투자자는 이런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평가된 주식을 피하려고 합니다. 정말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죠? 가치투자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치투자자는 시장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이해하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치투자자는 수익이 날 때까지 주식을 장기 보유해야 하므로 인내심과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가치투자자와 달리 다른 투자자들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을 사려고 좀 더 투기적인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이들은 고성장 기업이나 신기술 기업, 시장의 유행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치투자보다 위험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가치투자는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이나 자산을 사는 데 초점을 맞추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으며 헐값으로 거래되는 좋은 주식을 찾을 기회가 있다는 투자 철학에 따른 것입니다. 가치투자자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며 투기적인 자세를 피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진짜 핵심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뒤에는 벤자민 그레이엄, 오렌 버핏, 찰리 멍거, 필리피셔, 존 템플턴, 피터 린치 등 투자 대가들의 투자 철학과 성과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었던 주제라서 이번에는 생략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거장들이 투자 철학을 엿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은 생략을 하고 가치투자의 역사를 관통하는 공통 주제는 무엇인가? 가치투자는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중점을 두는 투자 철학입니다. 가치투자의 역사를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와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적 투자. 기업의 장기적인 잠재력과 현금 흐름 및 수익 창출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2. 인내심. 인내심을 갖고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3. 분석. 재무제표와 시장 동향, 기업의 펀더멘탈을 철저히 분석하여 저평가된 주식을 식별합니다. 4. 역발상 투자. 종종 시장 추세와 반대로 접근하여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주식을 매수합니다. 5. 배당의 중요성. 가치투자자 중 일부는 고배당을 지급하는 안정적인 주식에 집중합니다. 6. 우량주, 경영진, 브랜드, 경쟁력 등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 우위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7. 리스크 관리. 가치투자자는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정말 핵심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분은 가치투자 배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앞부분에 간략한 설명을 하고 그 뒤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부분에 간략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치주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스크리딩. 주식 스크리너를 사용해 가치주 투자 기준에 맞는 종목을 찾습니다. 퍼, PBR, 배당 수익률 등의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종목을 필터링하도록 스크리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성과 분석. 스크리너를 통해 잠재 투자처를 파악했다면 해당 기업과 재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손익 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3. 정성적 기업 분석. 회사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 시장 지위 등을 파악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보유한 기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4. 경영진 분석. 경영진의 배경과 경험을 포함하여 경영진에 대해 조사하여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5. 밸류에이션. 현금 흐름 할인법 분석이나 주가 순익 비율. 순자산 비율 분석과 같은 재무지표를 사용하여 주식의 내재가치를 추정합니다. 내재가치를 현재 주가와 비교하여 주식이 저평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현저히 낮아서 상당한 안전마진이 확보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포트폴리오 다각화. 아무리 분석을 잘했어도 전 재산을 한 종목에 투자하여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 투자 결정. 주식이 저평가 되어 있다면 투자를 고려합니다. 가치 투자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므로 몇 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8.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뉴스나 동향을 확인합니다. 9. 매도 또는 리밸런싱. 희한하게 채 GPT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 과정에는 주식을 팔거나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은 아무리 가치주이고 저평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보유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내가 임의로 9번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놀랐다. 나도 가치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몰랐는데 AI가 가치 투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9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서는 약간 바꿔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뒤에는 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 주식 스크린닝.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은 수천 개 아니 수만 개가 있으므로 주식 스크린어를 통해 잠재 투자 대상을 좁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식 스크린어는 잠재적인 투자 기회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재무 지표, 가격 및 거래 정보 또는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식 스크린어를 통해 아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무 지표. 여기에는 주당 순이익,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 배당 수익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성장률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회사의 재무 건정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격 및 거래량 데이터. 여기에는 시가총액, 거래량, 주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데이터는 회사의 규모와 유동성, 현재 시장 가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업계 정보. 여기에는 회사의 업종과 산업, 경쟁사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해당 업계에서 회사의 위치와 성장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널리스트 평가. 여기에는 애널리스트 등급, 목표 가격, 컨센선스 수익 추정치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데이터는 업계 전문가의 기대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온라인 주식 스크리너가 많다고 하고요. 핀비즈, 야후 파이낸스, 구글 파이낸스, 스톡 로봇, 잭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방한국님은 컨더스를 통해서 스크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3장. 기업 분석. 가치주를 찾을 때는 스크리너를 통한 체계적인 검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식 스크리너는 기업 분석의 출발점만 제공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는 주식 스크리너 검색 후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 투자자의 목표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비즈니스 모델, 경쟁 환경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스크리너를 통해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기업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국님은 퀀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분석 없이 바로 투자를 하신다는 내용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 재무 검토 재무가 튼튼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1. 지속적인 수익 성장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이 성장한 이력이 있는 기업을 재무 상태가 탄탄하다고 평가합니다. 2. 낮은 부채 수준 자산과 수익에 비해 부채 수준이 낮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튼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긍정적인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긍정적인 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하고 성장에 투자하고 주주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수익원 다양한 수익원을 보유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업계 혼란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효율적인 운영 간접비가 낮고 영업마진이 높은 효율적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재무가 튼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회사를 스크린 했으면 이런 것을 만족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도 중요한데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매출 흐름 회사는 어떻게 매출을 창출하며 이 매출원은 지속가능하고 확장 가능한가? 2. 목표시장 회사의 타깃 시장은 어떤 것이며 이 타깃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장하는가? 3. 경쟁 우위 경쟁사와 차별화되고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4. 운영 효율성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높은 이익,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마진을 창출할 수 있는가? 5. 재무 안전성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며 부채 수준이 낮은 등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인가? 6. 경영진의 자질 회사 경영진은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하며 성공 실적이 있는가? 7. 성장 잠재력 회사가 명확한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매출과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나? 정말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면 투자에 실패할 수가 없죠 정말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업의 매출원이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지 어떻게 분석하나 기업의 매출이 지속 및 확장 가능한지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시장 기회 규모가 크고 성장하는 시장에서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모가 크고 성장하는 시장이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경쟁 우위 회사는 경쟁사와 차별화되고 수익원을 보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고유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지적 재산 또는 강력한 브랜드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3. 충성 고객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보유한 기업은 고객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고 경쟁 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격 결정력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은 고객을 잃지 않고도 가격을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부족하거나 고객의 전환 비용이 높거나 강력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5. 비용 구조 회사의 매출이 증가해도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가 좋습니다 이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6. 다각화 매출원을 다각화하면 시장 변동이나 경쟁에 취약할 수 있는 단일 수익원에 의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수익원을 보유한 기업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실적 회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관련 지표는 수익원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관된 성장과 높은 수익성의 역사를 가진 회사는 재무실적이 불안정한 회사보다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수익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경쟁 우위 분석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기업이 경쟁사보다 장기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찾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산업 분석 기업이 속한 산업과 그 역학을 이해하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우위를 부여하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브랜드, 특허 또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제적 회자가 넓은 기업 찾기 경제적 회자가 넓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시장 지위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높은 전환 비용을 가진 기업은 종종 넓은 경제적 회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경영진의 실적 평가 강력한 리더십과 성공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의 성과를 보여준 경영진을 보유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과거 성과 확인 재무 성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업계 동향 모니터링 최신 업계 동향과 기술 발전을 파악하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5. 경영진의 평가 경영진의 능력은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진을 평가하는 것은 주식 분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회사 경영진을 평가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경영진 분석 경영진의 기업은 경영진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보상 정책 급여, 보너스, 스톡옵션, 자사주 보상을 포함한 회사의 보상 정책을 평가하여 합리적이고 회사의 성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검토, 어닝콜, 투자자 프리젠테이션, 연례 보고서 등 회사가 주주와 소통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경영진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지 확인합니다 6. 경영진의 변화 모니터링, 퇴사 및 신규 채용과 같은 경영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회사의 장기 전략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 이 뒤에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경영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 밸류에이션 내재가치의 이해 가치투자의 목표는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고 언젠가는 시장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가격이 내재가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때 그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치투자자는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경영진이 우수하며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지닌 기업을 찾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내재가치가 상승하는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재가치가 상승하는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재가치는 재무적, 경제적 요인 등 기업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공정가치를 말합니다 기업의 내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공정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저평가 또는 고평가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치투자자에게 내재가치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재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이 저평가된 것으로 내재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주식이 고평가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주식 매수 또는 매도를 고려합니다 내재가치 계산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여 가치투자자가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뒤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어떤 주식의 내재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재가치란 시장 가격과는 무관한 주식의 진정한 가치를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내재가치는 수익, 배당, 미래성장 전망, 경제 전반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주관적인 추정치이며 시간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내재가치는 주관적인 추정치이므로 개별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한 애널리스트와 투자자의 의견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재가치는 하나의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보다는 특정한 범위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는 가치평가에 내재된 주관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특정 주식의 내재가치를 30달러에서 50달러 사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범위로 추정한다는 것을 거인의 어깨 책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주식의 내재가치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화하면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교하고 포괄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면 내재가치 추정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이는 여전히 추정치일 뿐 확정된 가치는 아닙니다 내재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즉 내재가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의 한계도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 현금 흐름 할인법 분석 할인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2. 주가 수익 비율 퍼는 회사의 현재 주가와 주당 순이익을 비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치평가 지표입니다 퍼가 낮은 주식은 수익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퍼에서 파생된 페그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3.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과 장부가치 또는 자산가치에서 부채를 뺀 값을 비교한 것입니다 PBR이 낮으면 순자산에 비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배당 할인 모형 할인된 수익률을 기반으로 기업의 미래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가치평가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4가지 내재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안전마진의 중요성 기업의 내재가치는 수익, 자산, 현금 흐름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하고 기업의 미래 성과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정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내재가치 추정치와 기업의 시장 가격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투자자는 내재가치 추정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을 매수함으로써 내재가치 추정치의 잠재적 오류에 완충 역할을 하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재가치 추정치가 100달러이고 시장 가격이 80달러라면 투자자는 20%의 안전마진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내재가치 추정치가 부정확하더라도 투자자는 잠재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20%의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마진은 크면 클수록 좋다 예컨대 100달러 가치가 있는 주식을 80달러에 사는 것도 좋지만 30달러에 사면 70%의 안전마진을 확보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가치투자의 핵심은 1. 위에서 설명한 방법 DCF, PER, PEG, PBR, DDM 등을 통해 내재가치 계산이 가능한 기업들을 찾은 후 2. 그 기업들의 내재가치를 추정하고 그 중 안전마진이 가장 큰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다 안전마진은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므로 가치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전마진을 통해 가치투자자는 저평가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된 투자 접근법은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투자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말 오랜 길을 걸어왔다 정리하면 1. 허, PBR, 배당수익률 등의 지표를 활용해서 잠재적인 투자 대상을 고른 후 2. 기업의 재무성과와 3. 경쟁력 및 비교 우위를 분석하고 4. 경영진을 평가하고 5. 위의 5가지 방법을 사용해 내재가치를 추정한 후 6. 충분한 안전마진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치투자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나는 그냥 컨투 투자를 하는 쪽을 택하겠다 그러나 챗GPT 덕분에 가치투자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즉 이런 식으로 가치투자를 하시는 분은 하면 됩니다 7장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여기서부터는 정말 간단히 보겠습니다 가치투자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하는 최적의 종목수는 투자자의 위험 감수성, 투자 목표,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 10개에서 20개 종목을 보유합니다 2. 종목수가 많을수록 추가적인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투자 예산을 고려합니다 4. 관리 능력을 고려합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가 너무 방대해져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치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분산 투자 2. 지역별 분산 투자 3. 시가총액 분산 투자 4. 다양한 자산군 고려 5. 다양한 투자 스타일 고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분산이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서 이럴 바에 차라리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5. 업종별 지역별 시가총액 분산 투자보다는 5.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자산배분 전략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및 MDD를 줄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다 6. 자산배분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인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라 즉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같은데 분배하는 게 좋다고 강황국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9장은 모니터링인데요 투자를 한 이후에도 수시로 해당 기업의 실적이 양호한지 경영진과 주주의 관심사가 일치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1. 재무성과 기업의 재무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요 2. 경영진 및 지배구조 경영진과 이사회의 행동을 평가하여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3. 업계 동황도 계속 살펴보고 4. 경제 상황도 계속 살펴보고 5. 밸류에이션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지 내재가치에 도달했거나 내재가치를 넘어섰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하게 가치투자자도 거시경제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가치투자 거장들은 거시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기업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챗 GPT는 기업의 실적에 거시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시경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금리,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소비자 지출, 정부 정책, 글로벌 이벤트를 항상 주의깊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챗 GPT는 가치투자자의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투자 방법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가치투자자, 성장주 투자자, 차트 투자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0장 투자 이유, 리스크 관리, 매도 리밸런싱,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치투자의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치함정,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펀더멘탈이 영구적으로 하락하여 회복되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가치함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2. 회사별 위험, 부실경영, 산업세태, 예기치 못한 사건 등 특정 기업과 관련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위험, 전세계적 또는 특정 국가의 경제 악화는 주식시장 및 개별 종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금리 위험, 금리 상승은 채권 수익률의 상승, 즉 채권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기회비용, 가치투자에 집중하면 잠재 수익률이 높은 성장주에 투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6. 장기 보유 리스크, 가치주는 가치가 상승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주식이 내재가치에 도달하기 전에 투자자가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가치투자의 위험 요인도 이렇게 설명해주는 게 되게 특이했고요 가치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철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재무상태, 성장 전망, 업계 동향, 잠재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무제표만 보면 안됩니다 퍼, PBR, 배당 수익률과 같은 재무제표는 유용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쟁 우위, 고객 기반, 브랜드 가치, 경영진의 자질, 성장 잠재력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3. 과거 실적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 우위, 고객 충성도, 우수한 경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4. 영구적인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십시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극복할 수 없는 큰 역풍을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구적인 자본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십시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십시오 가치주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치 함정으로 판명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 기업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경고하고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시장에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매도, 회사의 전망이 영구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하고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3. 물타기, 회사의 전망은 여전히 좋은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생각한다면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물타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어 주가가 회복하는 경우 잠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데요 가치 투자자의 주식 매도 결정은 회사의 실적 변화, 시장 상황, 투자자의 목표, 위험 허용 범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음은 매도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1. 재무 실적의 변화, 가치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 실적이 현재의 악화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한 악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회사가 속한 업종, 현재 재무 상태, 예상 투자 기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회사 전망의 변화, 가치 투자자는 회사의 미래의 성장과 수익성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논리를 재검토할 수 있는 몇 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 환경의 변화, 2. 경영 초점 또는 전략의 변화, 3. 경쟁 심화, 4. 규제 변화, 5. 시장 상황의 변화입니다 3.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자는 주식이 내재 가치에 도달하면 매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재 가치는 주식의 추정 가치를 의미합니다 주식이 내재 가치에 도달했다는 것은 주식이 저평가 상태에 있지 않고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자는 내재 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찾음으로 주식이 내재 가치에 도달한다면 매수할 때 확보한 안전마지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고 그 수익금으로 안전마진이 높은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내재 가치에 도달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고 미래 전망이 우호적이라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속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4. 시장 상황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주식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주식 매도를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장 상황입니다 1. 시장 하락 2. 시장 변동성 증가 3. 금리 변동 4. 경기 침체 5. 산업 역한 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특정 주식이 더는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더 나은 위험보상 균형을 제공하는 투자처가 있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5.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가치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에는 투자자가 원하는 수준의 분산과 위험 노출을 유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자산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가치 투자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투자 결정에 대한 과잉확신 과잉확신은 가치 투자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과잉확신에 빠진 가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위험 가소평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위험한 주식에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분석 소홀 기업분석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집중투자 한계 또는 소수 주식에 집중하여 위험을 증가시키고 분산 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락하는 주식의 집착 주가가 영구적으로 하락해도 결국 회복할 거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신호 무시, 매출 또는 수익 감소, 부정적인 산업 동향과 같은 시장 신호를 무시하여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잉확신을 경계하고 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절제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실패 포트폴리오가 한계 또는 소수 종목에 집중되면 단일 종목 또는 섹터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분산 투자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개별 종목의 성과가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을 위험이 있으며 투자 논리가 예상대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 무시 시장 상황을 무시하는 것은 가치 투자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시장 상황은 투자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나 시장 하락은 건전한 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가치를 떨어뜨려 가치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 투자자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기업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데요 채 GPT는 시종일관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가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주식을 너무 오래 보유 가치 투자자는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여 내재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자 논리가 예상대로 실현되지 않고 주가가 장기간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치 투자자는 예상된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실적이 저조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투자 실적이 계속 저조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원금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 확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가 소멸됐다면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팔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주식이 있을 때는 과감히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 강한 곡이 묻고 GPT가 답하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챗 GPT를 잘 활용해야지 주식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 꼭 가치 투자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